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또 멀리서 대전시 동구에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아주 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좀 많아요, 양이? 예, 이거 언제 다 읽나?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스님, 안녕하세요. 광호 스님이 진행하시는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BTN 소나무를 접하게 되어 광호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법문을 듣고 나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녁 시간이면 핸드폰으로 소나무를 1회부터 118회까지 보고 또 보고해서 세 번이나 다시 보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호 스님의 열린법의 운명을 바꾸는 법도 두 번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고 고향은 대전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을 드시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 다 만나보시고 나서 집에 오셔서 거실에 요를 깔고 누워 계신 것을 엄마가 보시고 아버지한테 왜 거기에 그렇게 누워 계시냐고 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갈 준비하는 거라고 하시고 그 후로 3일 후에 방에서 누우셔서 서쪽을 향해서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나는 저녁에 자다가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밤에 주무시다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BTN 방송 새벽예불과 사시불공과 저녁예불이 나오는 시간이면 TV를 틀어놓으시고 예불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스님들만이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절에 가게 되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몇 번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라곤 언젠가 절에 가서 오천배를 했는데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절만 했는데 저는 오천배 하는데 이틀 반이 걸리더라고요. 오천배 하고 나서 무릎관절이 아파서 며칠간 고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절에서 스님이 저보고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과 광명진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양치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촛불을 키고 향을 피우고 나서 앉아서 합장삼배하고 나서 소리를 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히 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히 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히 합니다. 하고 삼귀의를 하고 나서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을 삼독을 하고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아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하고 염주 하나를 돌리고 하는 식으로 천주를 돌리며 광명진원을 천번 독송하는 식으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도 못한 비단보다 곱고 아주 하얀 옷에서 아주 하얀 광이 나는 옷을 입은 아주 예쁘게 생기고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나서 너의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 며칠 동안 무슨 이런 꿈이 있나 이 꿈이 무슨 꿈이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광우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그분이 백이 관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자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피 색깔의 빨간 그림자가 저의 몸의 다섯 배 정도는 큰 듯한 그림자가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 바로 옆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우스님 그 꿈이 무슨 꿈인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 날 낮에 보니 왼쪽 겨드랑이 밑에 주먹 크기에 피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 색깔의 그 그림자는 무엇인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8년 동안 풀리지 않던 저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기도를 하다가 천수경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다른 때 읽던 천수경의 느낌과 달리 가슴에 뭔가가 와닿는 느낌을 받고 그 후로부터는 기도를 할 때 기도 방법을 바꿔서 천수경 1독 우리말 파량경 3독 광명진원 1000번 독송하는데 바쁜 시간을 나누어서 하느라고 아침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천수경을 1독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 2독을 하고 저녁에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 천지신주파량경 1독 광명진원을 1000번 독송을 하는데요 이때도 목욕을 하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천수경 독경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에 가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3번 시박참의 부분에서는 시박참의 3번 하고 나무 삼한다 못다나 남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도 개인사업을 하는지라 밖에서 손님을 만나더라도 저녁 9시쯤 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손님과 사업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나 바쁘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헤어지게 되고 저녁에 볼일이 생기면 다음 날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저의 사무실에 천지신주파량경 원문을 틀어놓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소리를 작게 줄이고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방생도 하곤 합니다 광우스님 기도를 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생활하면서 천수경의 시박참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약 25년 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던 낭습이 사라졌고요 약 8년 정도 달고 살아온 전리성 비대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잔병은 기도를 하면 낫게 되는 걸 느낍니다 스님 한 보름 정도 전쯤부터 아침에 천수경 1독하고 우리말 팔양경을 2독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이 녹초가 되는 정도는 꼼짝할 기운이 없을 정도인데 기도 중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거룩하신 광우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서 소나무 프로가 오래오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광우스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2018년 7월 6일 송아무개올림 어떻게 편지 내용이 참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내용이 너무 좋으시길래 거사님 괜찮다면 지금 전화로 해주신 얘기 제가 소나무 법문 때 제가 조금 응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먹겠습니다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하시고 아까 편지 내용이 나왔지만 자세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당신이 이제 노파심의 편지에다 자세히 써서 보내오신 것 같아요 보면서 놀란 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다 만나서 인사하고 나 이제 갈 준비한다 하고 방에 이불 펴놓고 이제 3일 후에 서쪽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평소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소원이 나 갈 때 자다가 편하게 가는 거다 실제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정말 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신 이야기 이제 당신이 기도를 해가지고 첫 번째가 기도를 이제 천수경 하시고 또 천지파령 신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스님들이 잘 안 하는데 과거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절에서 천수경과 함께 가장 많이 읽던 경전 중에 하나가 천지파령 신주경이라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천수경 기도하시고 천지파령 신중경 하루에 3독 정도 기도하시고 광명진환이라고 들어보셨죠 광명진환을 하루에 천 번씩 외우신다 기도를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 했죠 하얀 옷을 입은 세상에서 처음 본 그런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은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나 꿈에 나타난 그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자가 누구였나 이렇게 지나쳤지만 나중에 소나무를 듣고 나서 그분이 누구였구나 백이 관세용 보살님이시구나 신기한 게 우리가 관세용 보살님에 대한 그 옛날 기도 영험담을 보면 옛날 천년 전부터 내려온 그 불교서라 있지 않습니까 관세용 보살 불교서를 보면 하얀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세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말이겠지 아우 뻥도 심하다 그런 내용 보면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우리 스님들이 만든 그런 어떤 불교서라 이야기겠지 동화 같은 이야기겠지 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관세용 보살님이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현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분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하얀 옷 입으신 분을 만나서 가피 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은은한 그런 어떤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뻥이 아니구나 부처님 말씀은 버릴 게 없구나 지장경, 관음경, 약사경 그런 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기도하며 분명히 가피와 영엄이 있구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 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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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분께서 이제 꿈에서 너 앞으로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뭐 이런 꿈을 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 기억나시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몸에 빨간 그림자가 자기보다 다섯 배나 큰 빨간 그림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고 완전 피 색깔하고 똑같은 짙은 시뻘거운 그림자가 자기 몸 밖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뭐 옆구리, 겨드랑이 밑에 빨간 피멍이 들어있고 그 뒤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짙은 붉은색 피 색깔 하면 딱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그러니까 피 색깔의 그림자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던 게 뭘 뜻하겠겠어요? 업장소멸이죠 그러니까 뭐 전생에 악연이 있던 빚이 있던 어떤 영가가 내 몸에 있었는데 그 영가가 뭐 천도가 되었다거나 원혼 있죠? 원혼이 나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하던 어떤 원안이 맺혔던 귀신이 몸 밖에서 이제 튕겨져 나갔거나 천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귀신 같은 거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좋지 못했던 내 업보 내 업장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그 오랫동안 괴롭혔던 낭습이 사라졌고 그리고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됐던 전립선 그 질병도 치료가 되었다 이제 웬만하면 잔병 같은 거는 기도하면 병들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펼쳐졌잖아요 정말 기도는 불가사의하고 이런 미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신 게 언젠가부턴가 기도를 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녹초가 된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셔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오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오만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수능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능엄경 능엄경이라는 경전의 뒤쪽에 보면 50변마장이라고 있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50가지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 오만 가지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사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 생에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올곧게 아무런 장애 없이 쭉쭉 가고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은 오만 가지 반응이나 오만 가지 현상들을 몸으로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다 기도를 하면 괜히 기뻐요 이걸 희마라고 해요 기쁠 시자 기쁨에 대한 말은 그냥 기쁜 거예요 낙엽이 지나가는데도 까르르르 웃어요 지도하다가도 까르르르 웃어요 스님이 법문하는데도 까르르르 웃어요 이 정도면 약 먹어야죠 약 먹어야지 왜 자꾸 웃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까르르르 웃을 판이야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한다? 희마라고 해요 희마 기쁠 시자 반대로 비마라고 있어요 비마 슬플비 모든 게 다 슬퍼요 참선을 해도 슬프고 절을 해도 슬프고 밥을 먹어도 슬프고 그래서 비마에 우울증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기쁜 희마 계속 슬픈 비마 근데 희비가 하루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울정 전문용어로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 거지 오늘은 좋고 내일은 슬퍼 내일 모레는 또 좋겠지 죄송신 아니에요 그런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오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꿈이 싹 사라지셨대요 근데 어떤 분은 수행을 하니까 자꾸 악몽을 꿔요 이래요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절을 하니까 온몸에서 힘이 넘친대요 너무 힘이 넘쳐서 지나가다가 나무를 한번 뽑아보려고 왠지 뽑을 수가 있겠더래요 나무를 막 뽑아보려고 어느 거설면 대웅전에 대웅전에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막 흔드는 거예요 뭐 하세요 했더니 제가 잘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에 대웅전 뽑으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뽑혀요 안 뽑혀요? 몸에 힘이 넘치니까 한번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서 그게 막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중국, 대만에 거사님 중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남해근 거사라고 있어요 남해근 거사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많은데 아주 훌륭하신 수행자셨는데 그 남해근 거사 책에 딱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손가락을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었대요 바닥에 종이가 떨어졌는데 종이를 주실 힘조차 안 날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 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게 남해근 거사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송 거사님께서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그런 거 다 꿈 속에서 내가 꿈에서 겪는 하나의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꿈은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꿈결 같은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기도하다가 오만 가지 현상이 일어나도 기도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생각하고 절대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상에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해 두시면 절대 잘못된 길로는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 좋은 내용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드리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아주 그 좋은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해 주신 분이 양천구에 사시는 불자님이셨어요 양천구 아시죠? 양천구에 사시는 불자님이셨는데 법명이 마하심보살이세요 마하심보살 마하바냐 바라밀다 할 때 마하시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마하심이라는 샤프심 아니에요 마하심이라는 보살님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71살이 되신대요 이제 70이 좀 넘으셨죠 이분이 10년 전에 너무나 기적같은 효과를 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주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마하심보살님께서 10년 전에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어느 법당에 이렇게 다니셨대요 서울에 이제 이렇게 법당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찌끈지근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찌끈지근 머리가 아프니까 견디다가 견디다가 머리가 너무 깨졌듯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대형병원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대형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싹 했더니 뇌의 수마겸이라고 아세요? 네 뇌의 종양이 자라는 거래요 의사가 지금은 종양이 앞으로 더 커지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머리에 칼을 댈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종양이 더 자라면 수술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치료를 좀 꾸준히 치료를 좀 받아 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좀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스님이 싹 나타나시더니 그 스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고 실천을 해라 하면서 첫째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 절에 가서 기도를 좀 해라 스님들이 많이 계신 절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물이 새는데 물이 새는 것부터 고쳐라 이러더래요 물이 새는 것부터 고쳐라 물 새는 건 또 어떻게 알아? 잠시 닦겠는데 그 스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해요? 첫째가 스님들이 많은 데에서 기도를 좀 하고 두 번째가 물 새는 걸 그런데 신기한 게 얼마 전부터 그 집에 보일러 온수선 있죠? 보일러의 온수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물이 샀대요 근데 꿈에서 그 물 새는 걸 고쳐라 그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근데 물 새는 거고 머리 아픈 거하고 관계가 있나? 근데 옛날에 우물 같은 거 잘못 건들며 집 안에 누가 병 걸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물자리 잘못 건들며 제 아는 스님께서도 법당을 짓는데 법당이 이렇게 졌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생전 처음으로 심한 몸살을 걸리셨대요 엄청나게 큰 심한 몸살을 걸리셨는데 꿈에 뭘 꾸셨대요 그리고 그 법당 지으려고 만들어놓은 털을 이렇게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병이 똑 떨어졌대요 이거 좀 뭐가 있나? 난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물 샌 거를 고쳐라 그래서 우리 집에 온수선이 고장 나서 집에 계속 물이 주르륵 새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해가지고 집에 갑자기 일꾼들이 와서 그걸 고치더래요 집안 싸움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일꾼들이 그냥 여기 고장 났다면서 하면서 와서 고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나도 그거 누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아 그래도 누가 불렀을까 와서 고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뭐라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나요? 우리 부처님이 뭐 나 집에 가서 물 좀 고쳐라 일꾼한테 AS 센터죠? 나 석가문인데요 거기 양창구 우리 신도가 있는데 거기 물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럴 뿐이신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부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믿는데요 왜냐면 집안 식구 아무도 안 불렀대요 일꾼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일꾼들 뭐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10년 전 일 때문에 전화드리는데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부르지도 않은데 일꾼들이 와서 집에 물 새는 걸 고쳐줬대요 그 마신보살님의 얘기가 그리고 이제 아 내가 어디 선생님들 많은 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하고 우연히 저 개화산이라고 있대요 그 개화산에 약사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그 개화산에 이제 약사사라는 절에 갔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약사여래 모셔놓고 있잖아요 약사여래가 누군지 알죠? 중생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절이 너무 맘에 들더래요 절에 왠지 전생의 인연이 있었겠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약사사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정말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았대요 절에는 꾸준히 다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막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니까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었대요 불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형편이 닿는 선에서 보시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줬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계속 이렇게 이제 당신의 신행 생활을 이어 나갔는데 이분께서 평소에 이제 집에서 또 저녁마다 아침마다 옴만이 밤 매움 그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6자 대명왕진원 옴만이 밤 매움 주문이랑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옴만이 밤 매움이랑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약사사라는 절에 다니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저녁에 이렇게 불 하나 켜놓고 밤에 옴만이 밤 매움이랑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이렇게 밤에 잠을 들었대요 밤에 다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생생한 꿈을 꿨는데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누워있는 자기 머리에서 여기 머리에서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시더래요 그러더니 심줄 있죠 심줄 심줄 있잖아요 긴 심줄 머리카락 말고 머릿속에 긴 심줄 두 개를 쏙 빼시더래요 심줄 두 개를 쏙 빼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셨대요 그 스님 두 분이 나타나서 머릿속에서 심줄 두 개를 쏙 빼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싹 사라지고 병원을 갔더니 스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면서 병원을 갔더니 뭐가 사라졌더라? 종양이 사라져버렸대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소나무를 보면서 너무 자기가 애청자인데 소나무를 너무 재밌게 보면서 나도 내가 경험한 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여러분 미슈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세요 알겠죠? 아까도 우리 편지에서도 꿈을 꾸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꿈을 꾸고 나서 전리선도 났고 낭습도 싹 사라지고 일도 잘 풀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소나무를 통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불자님들이 해주신 얘기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네?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하고 거짓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설마 부처님 갖고 장난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귀로 듣고 와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뭐 이렇게 쏙 이렇게 한 귀로 빼지 마시고 나도 이와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야겠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자주 오네요 전화가 자주 와요 전화가 왔는데 그 거사님이셨어요 어느 거사님이신데 이 거사님께서 소나무 애청자신데 지금까지 소나무를 다 보셨대요 소나무를 다 보시고 이분께서 이제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불교에 관심이 없었을 땐 이렇게 사업을 하신데 일이 너무 안 풀리셨대요 너무나 답답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아 다 이번 생에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복이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내가 복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소나무를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셔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관세형 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관세형 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너무나 자기가 효과를 여러 번 봐서 근데 문제가 뭐냐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의심하지는 않는데 의심하지는 않는데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죽을 듯 죽을 듯 쓰러질 듯 할 때 숨구멍 한번 이렇게 틀어주고 뭔 얘기인지 알죠 죽을 듯 죽을 듯 쓰러질 듯 한데 숨구멍 한번 뚫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상한 게 꼭 조금씩 조금씩 숨구멍이 트일 정도로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열댓 번을 겪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열댓 번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말 효과를 의심하지 않지만 솔직히 좀 조금 마음이 아쉬운 게 뚫어주려면 제대로 뚫어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뚫어주려면 시원하게 뚫어주든가 어떻게 죽을 듯 죽을 듯 쓰러질 듯 할 때 한 번 뽕 하고 뚫어주고 그럼 이제 숨구멍이 좀 트이신대요 거사님 말씀이 쓰러질 듯 쓰러질 듯 막 쓰러질려고 하면 숨구멍 한번 뽕 하고 뚫어주시고 이걸 몇 번을 겪었다? 몇 대 번을 겪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니 뚫어주려면 그냥 폭탄 한번 뚝 떨어뜨려서 뽕 하고 터지듯이 시원하게 뚫어주시든가 그러니까 망할 놈 아예 그냥 망해버리면 더 이상 아쉬움도 없겠더래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텐데 이상하게 망할 만하면 망할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아 진짜 신기하다 정말 기도의 힘이 있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의 의심은 없지만 마음은 어떻다? 아쉽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우 내 거사님 마음 이해 간다고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내 거사님 마음 이해 간다고 저도 예전에 포교당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월세를 내고 월 이제 그걸 내야 되니까 이제 매달 필요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우리 집 기도만 하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공과금 내고 그럴 때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모르겠다 부처님만 믿자 그냥 막 미친 듯이 기도하면 꼭 낼 때쯤 되면 어디서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해 그리고 또 그 다음 달도 아 이번 달도 큰일 났네 아 모르겠다 아 기도나 하자고 막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피를 토하나 기도하다가 못하게 다 피를 토할 정도로 아 물론 이제 농담이에요 너도 진짜 포토했다는 거 아니고 그 정도 심정으로 오버해서 기도를 하면 또 어떻게든 또 신도 시주 보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아마 기도하면서 제가 부처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와주시려면 뻥 한 번 뻥하고 도와주시지 꼭 희한한 게 꼭 딱 필요한 만큼만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길 텐데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번 달은 이제 이번 달은 이제 뻥크났다 뻥크났다 싶을 때 어떻게든 일단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도량에 부처님 도량의 목탁소리만 끊이지 않으면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는다 부처님 마집밥에 쌀 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빡세 빡세 하루 종일 못 탁 접아요 한 달 내내 엄청 힘들어요 못 탁 지지 강의하지 그래서 접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사님 마음 이해한다 내가 거사님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전생에 빚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번 생에 그 빚을 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다 그가 꾸준하게 해라 이렇게 제가 강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신기해서 희한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했더니 이 폐어 있죠 어딘진 모르겠는데 완전 황무지가 된 폐어 완전 폐어 터에서 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계시더래요 새하얀 양복을 입고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이렇게 가방을 주는 꿈을 꾸셨다 생생한 꿈을 무엇을 주셨다? 가방 가방을 주는 꿈을 꿨대요 선생님 이게 무슨 꿈이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꿈 해몽을 안 하거든요 꿈 해몽을 왜 안 하냐면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꿈은 꿈으로 넘기지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꿈 해몽을 잘 안 해줍니다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사님이 이제 선생님 너무 궁금합니다 하니까 내가 원래 꿈 해몽은 안 해주지만 제가 나름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폐어잖아요 황무지가 된 폐어니까 이거는 거사님이 업장이 두껍고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천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보니까 평소에 관음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음? 그렇죠 백의 관음 흰옷을 입은 백의 관음의 백의 관생보살의 화신 같은 것일 거다 그러니까 백의 관생보살님의 아버지의 몸으로 이렇게 놔두신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언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 봉투를 준다거나 가방을 준다거나 꽃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지금 폐어에 있다는 것은 업보가 두껍고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조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방을 주는 것은 관생보살님이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겠다 너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도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생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훈훈하게 상담이 잘 끝났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마신보살님 이야기했죠 그분이 꿈을 꾸기 전에 스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보는 스님이 너 물 새는 거 고치고 스님 많은 곳에 절에 가서 기도회를 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기도 열심히 했냐니까 기도 열심히 안 했대요 근데 그분은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말씀드린 그 거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이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에요 전생의 복을 좀 많이 지어놨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했어도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가 있고 전생에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니까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당장의 효과에 이리 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닦으셔라 라고 항상 제가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으셔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잘 심고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감사합니다.